안 떨어지게 확실하게 고정시켜버리신게 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이거 써도 돼 다 써도 돼요 그냥 붙여놓고 뿌리세요 아 그래요? 그 사이에 말라버리니까 갖다 대고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? 이런데 거기다가 그냥 순간접착제 거기다 쏴버리고 순간접착제 저기로 먼저 붙여버리고 이렇게? 그대로 고정시켜버리고 붙으니까 그냥 붙여버리고 다시 뿌려주세요 완전히 확 붙여버리고 벽쪽도 벽에도 여기에도 아니 이거로 오케이 완전히 딱 고정시켜버려요 그 다음 것도 쌓아주고, 밑에 발라서 붙여버리고 신나를 너무 많이 마셨구나 흥근하게 해요 그냥 최대한 삐져나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붙여버리고 그 주변을 딱 퇴고 떨어지지 않게 딱 잡혀있어요 안 떨어지게 완전히 딱 붙여버리고 자전거 타다 불려오셔서 시구름도 갔다오고 같이 일하는 거에요 같이 일하는 거 그니까 여기가 휴가꼼이고 여기는 공범이야 지금 지금 그런거야 아 일단은 백수 그거라 그거라 이 좋은 불금에 돈 좀 벌어먹겠다고 이 고생들을 그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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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